자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적의 침투종아 기첸 갔습니다. 아군의 목표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보내시는 곳 어리를 눈턱은 안보나보니 깜짝 놀랐네 아니 건물이 어떻게 되어있지? 뭐야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억데니 진짜요? 3.2가 있다고요? 뭐..뭐.. 실화야? 3.2? 3.2도 깨면 어떡해? 너무 빠른거 아니야 3.2? daw Sit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영미용 necessary 2.3 meny D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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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아깝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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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. 어, 각이다. 그래! 와아! 아깝다! 빨리 다 넣었으면은 진짜 한 더블킬이 나왔을 것 같은데. 음.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. 음, 꽤 맛있다. 음, 맛있다. 음, 맛있다. 오와아! 아아!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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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백을 잡아불라지 않아? 적백을 잡아불라지 않아? 적백을 잡아불라지 않아? 아... 대달려... 한번만요..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... 네넥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항상 시작해서 감사해요. 아... 삥온다. 선생님. 제발... 한번만... 뭐야? 뭐야? 왜 이러고 있어? 더블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도겐이 안녕하세요. 도겐이 안녕하세요. 도겐이 아 세게 맞았다 아 아깝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기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찾으신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유효 반갑습니다 어 아기니 근데 오랜만이네 반가워요 있는데 힌트도 가능한 바인가? 힌트도 가능한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에민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니 뭐에 뭐에 어디서 쏜거야? 나의 천적을 만났네요 와 삼식이 나 진짜 옛날에 클래식할때부터 삼식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와 진짜 삼식이 너무 쎄다 나 저 걸프님한테 한 3번 죽은거 같은데 이번판? 세이브하나요? 까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